24번은 살아있는 공공예술이 자란다. 쓰레기매립지에서. 뭔 말인지 가볼게. Before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Before의 동사는 예야. 멋진 고층 건물. 하늘로 올라간 거니까 고층 건물들, 금융 본부들. 금융 본부라는 뜻을 쓰일 때는 Headquarters. 항상 복수로 쓴다. 그 다음에 관광센터들 그리고 기념품 행상인들. 길 다니시면서 파는 분들. 이분들이 이것들이 그들의 길을 가기 전에 Make Once Way To가 그냥 나아가다. 그 대신에 그냥 쓴 거야. 이 네 가지 것들이 그들의 길을 만들기 전에, 즉 나아가기 전에 배터리 파크3로 그 지역은 이제 주어동사 시작됩니다. 그 지역은 어디 뒤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뒤에 있는 그 지역이 얘가 주어고. 동사지. 그 지역이 거대한 또 어떤 역겨운 쓰레기매립지였다. 이 그로스가 우리 GMP, GDT 할 때이지 거기 앞에 G로 의미가 쓰인 거야. 그 순 이 정도의 의미. 총. 총생 총 전체 다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형사 뜻이 좀 역겨운, 디스커스팅 이런 뜻이 있다. 옛날에 이거였다. 1982년에 예술가 아그네스 딘즈는 결심해서 뭐하기로? 그 쓰레기매립지를 돌려보내기로 결심해서. 다시. 다시 돌려보내기로. 뭐로? 그것의 뿌리들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해서. 그러니까 to returning, returning 바뀌면 안 되고. 왜냐면 앞으로 할 거를 결심하는 거니까. 그 다음 which spelling 주의해라. 만약에 위에 이거 있으면 그것의 소유격이 되지. 그치? 아 소유격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it easy,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절대 위에 어퍼스토피 없게 주의하면 되겠다. 그 쓰레기 매립지를 갖다가 그것의 뿌리들. 그러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리기로 결심했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 올드후 다음에 그냥 뭐 it happened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뭐 비록 야근의 딘즈가 일시적으로 결심했지만. 뭐 이게 와도 괜찮고. 근데 뭐가 왔든지 간에 부사가 왔다는 얘기는 앞에 이제 주어동사 완전 문장 자체가 생략이 돼 있는 건데. 그치? 이걸로 봐도 되고. 뭐 이게 거의 잘 쓰는 건 아니거든. 원래 우리가 문파 분사구문에서 알고 있는 구조랑 거의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는 잘 글 쓸 때 안 쓰냐고 보면 돼. 이것도 맞는지 질문해도 되는데.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었지만. 부사절인데 올드 넵이 둔 거고. 이시 가리키는 건 꼭 이게 같을 때만 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빼준 거고. 오즈 과거 과거 시제 같으니까 being temporal인데 그냥 being 생략한 거. 그렇지?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그 상황. 결심한 상황. 이거라고 보면 돼. 딘즈는 커미션이 위원회나 수수료라는 뜻이 있고. 동사 뜻이 의뢰하다. 그러니까 BPP 수동태니까 의뢰를 받았다. 어떤 공공예술 기금에 의해서. 어떤 단책이지. 뭐라고? 만들어내라고 의뢰를 받은 거야. 그 다음 BPP 수동태 다음에 아예인지 나오는 거는 지각 동사밖에 없어. 당연히 아예인지 바뀌면 안 되고. 동사원형도 안 되지. BPP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건 아예 없다. 만들어내라고 하나를. 뭣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또 환상적인 어떤 작품을. 뭣 가운데 대중 작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또 환상적인 작품. 이거 만들려고 당연히 하겠지. 어떤 작품이냐면. 메라탄이 본 적이 있는 것 중에서. 관계대명사한테 해석 조금 이상하지. 어떤 패턴이냐면. 최상급 다음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 주어동사 다음에. Have BP가 쓰이면. 주어가 종사한 것 중에서 가장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서 간다. 그렇지. It is the best movie. 이렇게. 그것은 최고의 영화다. That I have ever seen. 내가 본 적이 있는. 그렇지. 본 적이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여기 that은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그 다음에 has ever seen도 맞고. has ever seen. 이것도 맞아. 뉘앙스가 좀 다른 건데. 시험 문제 묻는 거. 이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맞다. 그렇게 알아도. 그러니까 has ever seen은 현재 완료기 때문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설치물이었다. 어떤 설치물이냐. 방식을 바꾸었던 설치물이야. 뭐를. 대중이 예수를 바라보았던 방식을. 대체. 여기 that도 당연히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뀔 수 있고. that changed 한 단어로 그냥 changing. 이렇게 바뀌어도 되지. 그 다음에. 바꾸었던 뭐를. 방식을. 한 단어로 하면 how. 어떻게 대중이 예수를 바라보는지를. 의문사의 절도 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the way 한 단어로 how. 두 단어로 the way. 세 단어로 the way that. 그렇지. 네 단어로 the way in which. the way how는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그 예술의 이름으로 딘지는 아름다운 황금빛. 황금빛 밀밭을 놓았다. 그 반짝이는. 글리밍 이것도 pp 바뀌면 안 된다. 반짝이는 쌍둥이 타워의 그림자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쌍둥이 밀팅 뒤에. 좀 어두운 부분에다가. 아름다운 황금빛 밀밭을 놓았대. 이게 진짜일까? 찾아보니까 진짜 하더라고. 이거야. 쌍둥이 밀팅이고. 여기 뒤에가 당연히 높으니까. 건물이 높으니까. 뒤에 약간 응달해지겠지. 좀 안 보이는. 그늘진 곳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엄청난 규격에다가. 진짜 밀밭을 심어버린 거야. 황금빛이지. 그렇지. 이 분이신 것 같아. 대단한 스케일. 자. 그. 밀밭을 위해서. 밀밭. 고유명사지. 그러니까. 작품의 이름 같아. 아마. 작품의 이름이 이거겠지. 나오진 않는데. 이거 이거죠. 자. 그. 밀밭. 어떤 만남. 우연한 만남. 이게 대치나 대립인데. 우연한 만남. 이 정도의 의미가 해서. 밀밭. 즉 우연한 만남. 이라는 작품을 위해서. 데니스와 자원봉사자들은 쓰레기를 제거했어. 뭐해서. 4에이커의 땅에서. 그리고 나서. 앰버 웨이브즈를 심었어. 앰버가 그 호박인데. 호박이 먹는 호박이 아니라. 그. 이걸. 뭐라 그래. 이거. 광물이라 그러나. 광물 중에 호박이 있지. 그 호박빛이 나는. 엿. 여시랑 빗장이 생긴거야. 그 호박빛이 나는 물결을 심었어. 왜. 이게. 공물에. 당연히 뭐. 그게 나니까. 공물에. 그 호박빛 물결을 심었는데. 그 지역의 꼭대기에다가. 그 지역의 위에다가 심어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앞에 있는. 요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엔드가 있어야 돼. 엔드가 있어서. removed랑. and planted가 병력거주가 되는건데. 그거를 빼버려서. 빼버려서. 그 planted가 planting. 분사구문으로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다. 물론. 앞에. 엔드가 있으면. 플랜팅 바뀌면 안되는데. 엔드가 있으면. planted가 맞고. 여긴 빼어있지만. 없으면. 플랜팅. 이것도 바꿀 수 있다. 대체. 여러달 후에. 농사와 관계 후에. 관계는. 그 물을 대는거지. 그지. 물을 대주는게 관계야. 그 밀밭은. 번성하고 있어서.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예술가들과. 그 밀밭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 수확할 준비가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은. 수확해서. 수천 파운드의. 밀을. 어떤 밀냐면. 줄. 밀이야. 그니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가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To give it.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면 안된다. 그지. 줄. 밀을. 수확을 했는데. 어. 어디다가 줄. 여기다가. 그지. 그 푸드뱅크에다가. 무료 급식소인지 이런거야. 푸드뱅크에다가. 줄. 밀을. 수확을 해서. 그 도시에 있는. 어.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Both a and b. a 와. b. 둘 다를. 정신과 몸 둘 다를. 둘 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로이싱은 당연히.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엔드 데이 노리시드. 또는. 엔드 노리시드. 이렇게 되지. 데이 중복되니까. 이걸 갖다가. 엔드 데이를 그냥 한 단어로. 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관계념에서. 계속적용법. 위치는 당연히 안되고. 뉴욕 사람들의. 몸과. 또. 정신을. 먹이면서. 당연히. 밀을. 먹으면 되는거니까. 몸을 먹이는거고. 또. 밀밭을 보면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게 되고. 또. 마음이 또 훈훈해지지. 그래서. 마음을. 마음이 영양분을 공급했다. 그렇게 해석이 된거다. 감사합니다.